안녕하세요. 막두티비의 신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홍성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에서 서해 금빛열차를 탔습니다. 이곳은 식당칸인데 운영은 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자 이제 홍성역 도착했는데요. 먼저 지도부터 챙기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관광을 해볼게요. 순대국밥하고 막걸리 하나 주세요. 선생님들이 흔적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네. 오늘 사내육을 많이 오시는구요. 오늘 제가 시킨 메뉴는 순대국밥 시켰습니다. 와우! 홍주 생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요. 혹시 막살을 아시나요? 막걸리에 사이다 섞은 맛입니다. 막걸리 처음 입문하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식사를 마치고 39년 전통의 호떡장인이 만드신 야채 호떡을 휴식으로 먹었는데요. 와 가격 보이시나요? 자 이곳은 1906년 을사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는 의병부대가 일본군을 격퇴시킨 사적지로 유명한 홍주성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산행을 또 안할 수가 없겠죠? 용봉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충남도서관인데요. 도서관 규모와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지정생존자 촬영지이기도 했던 이곳 진짜 멋집니다. 근처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럽네요. 주변으로 공원도 있어서 책 읽다가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 여기가 어제 머물렀던 덕원 온천장인데 하루 숙박료 4만원밖에 안하고 그리고 아침에 온천 이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욕 후에는 바나나 우유죠. 예산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왔습니다. 흔적도 남기고 분양도 하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시간이네요.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저기 어딘가에 저도 메모장을 달아놓고 왔는데 가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행 중 우연히 들르게 된 황금보리 양초장인데요. 대표님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곤 했는데 자동차 운전하곤 하면서 사놓았던 요지에 있는 땅들을 다 팔아서 여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했죠. 이제는 황금보리가 좋다고 뉴욕, LA,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이렇게 한 5분 나가거든요. 원 술을 발효를 시켜서 막걸리를 만든다는 그거를 열을 가해서 증류를 하니까 술통을 크게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면 귀를 대고 있으면요. 술이 막 발효되는 그런 소리에 또 매력이 빠지고 보리는 발효를 시키면 귀를 대보고 있으면 은은해 이렇게 술도 역시 해보니까 보리는 부드러운 술을 하게 된 동기가 보리를 황금처럼 귀하게 만들자. 보리로 막걸리 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술을 만들어 봤어요. 막걸리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타서 도수를 맞추니까 보리가 얼마 소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직류를 하자 내가. 그래서 수주를 만들자 하니까 보리가 엄청 들어가는 이 술이 명주가 되면은 해외에도 더 많이 이제 할 거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우리 술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거네요. 황금보리 시음도 해보고요. 자 이제 수덕사 들어가는 길인데요. 와 여긴 상권이 굉장히 형성이 잘 돼 있네요. 수덕사는 덕숭산의 전기를 이은 천열사찰입니다. 앙증맞게 귀여운 꽃도 피어 있네요. 관광을 마치고 수덕사 옆 덕숭산 숲길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한정확하게 걷기 좋은 거 같아요. 자 봄날에 따스한 막걸리 투어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